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국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처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만일 도둑질한 짐승을 산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배 얻은 낯갈이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을 좀 봐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우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새를 낸 것이라도 이미 새 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한 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연년생이라고 하죠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근데 엄청 싸웠는데 싸웠던 내용을 보면 저도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의 문제 내 물건을 함부로 건드렸다거나 함부로 가져가 썼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물건들이 있어요 누구 건지 딱 정해놓지 않은 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썼네, 마하네, 왜 그걸 썼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 싸운단 말이에요 막 싸우면 우선은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이거를 대충 나눠줘요 무조건 사과하라 그래요 서로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직 소유권이 분명히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싸우는 게 시끄럽고 하니까 그냥 대충 나눠주고 빨리 사과하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사과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나눠준 게 문제예요 여전히 소유권은 불분명하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인데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싸우냐 서로에게 의조운 형제처럼 양보하고 그러면 됐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하면 의조운 형제, 맞는 말인데 의조운 형제가 가능하려면요 소유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을 주겠다는 게 되는 거지 내 것이 내 것이었을 때 줄 수 있는 거지 누구 것도 아닐 때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양보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 애들 싸움에 대한 너무 Too Much TMI, Too Much Investigation 너무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다 나눠 쓰고 그래야 되지 않냐 맞아요 기독교적 가치는 나눔의 가치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기독교 가치의 핵심은 소유권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네 거니까 너만 써라고 얘기하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거는 네 거가 분명해 그래야 이게 분명해야 나누는 게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내 거인 게 분명해야 내가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거인 게 분명해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소유권 얘기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 네 거니까 다른 사람 나눠주지만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네 거인 게 맞는데 이것이 네 거인 게 분명한 만큼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겠지만 희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네 거인 게 분명한 만큼 나눔의 마음도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나눔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쓰고 있거나 취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건 아니지만 저작권이라든지 저희도 그런 걸 매우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 영상 같은 걸 예배 많이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일한 거를 또 소유를 내가 쓰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땐 그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던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그냥 내 거라고 말하면서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인데 내가 나도 모르게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내 거, 내 거, 내 거 있는 것 같아요 내 거 이거 주세요, 저 거 주세요 내 거, 내 거, 내 거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 것 중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내가 나눈 게 무엇이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